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사전투표장에 가면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앱선프린터 이른바 잉크젯프린터로 출력된 사전투표용지를 한장 건네받게 됩니다 이것을 갖고 기표하는 장소에 서서 어떤 유권자라도 붓뚜껑 도장을 사전투표용지가 지정한 그 난에 사각난에 정선 끝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강하게 또 어떤 사람은 중간으로 어떤 사람은 약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도장의 위치도 다 다릅니다 사람의 또 손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아주 다양한 도장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월요일 인천연수구을 유독 사전투표함을 열게 되면서 쏟아져 나온 사전투표지에 찍힌 도장 모습은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처럼 보인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 위에다가 기표할 때 사용하는 붓뚜껑 도장이 몇 가지의 이미지 셰트로 구성되어서 이걸 돌아가면서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같은 의혹이나 의심은 사전투표지에 대한 재질검증이 들어가게 되면 붓뚜껑 도장이 인쇄되었는지 아니면 인주를 묻혀서 찍었는지를 검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방송을 보고 그레고리 고우님도 비슷한 도장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투표 시에 붓뚜껑 도장을 사각형 정중앙에 0.01mm의 오차 없이 찍을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에 더해서 붓뚜껑의 y자 각도가 0.01mm의 오차 없이 찍힐 것은 10개가 동시에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꼭 같이 찍은 도장의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찍은 것이 아니고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28일 월요일에 이루어진 인천연수고래 재금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H님입니다 아마도 인쇄읍에 종사하시는 모양입니다 인쇄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아는 사람이 봐도 인쇄인지 프린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여러 종류의 인쇄를 할 때 드럼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먼지하던 인쇄물과 일부 겹쳐서 나오는 세팅용 미리 보기 인쇄물인데 파지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잉크잎 프린트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해설을 더하면 확실하게 인쇄 전문가들에게 그것은 바로 배춧잎 사전 투표지는 인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버릴 수 없느냐 그곳에서는 일렬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QR코드 일렬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 그 번호가 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부를 인쇄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안녕 H님입니다 투표용지가 롤 프린트용으로 컴퓨터에서 프린트된 것인지 아니면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대량 투입된 용지인지는 국가수의 종이성분 감정을 의뢰하면 밝혀질 일인데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수에 의뢰해도 되고 일반 그냥 인쇄업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검새 그냥 육안으로도 또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그런 안경을 사용하게 되면 검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수을 6월 28일 재개표에서 투표지 QR코드 일렬번호가 맞는 게 더 이상합니다 배추님 투표지를 비롯해서 인쇄 불량 상태의 사전 투표지 절단명 불량 상태의 사전 투표지는 그 의심받는 투표지가 전체 투표지 QR코드 순서에 맞게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투표지들이 모두 함께 인쇄된 투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한 게 나와더라도 그걸 뺏어버리고 새것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QR코드를 새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괄 인쇄된 것이다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이 나오는 겁니다 알렉스 리님입니다 사전 투표지가 전체적으로 안 맞았으니까 사전 투표지 전체를 자체 인쇄소에서 새로 인쇄해서 본 투표와 합해서 맞춘 듯한 모습입니다 전체 이미지 파일도 다시 뜨고 그것을 증거물로 재판부에 내밀면서 사본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모든 분들이 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표를 다 갈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떴고 그 이미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원본이 아니고 그래서 사본을 제출했고 원본은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님입니다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인쇄소에서 인쇄된 사전 투표지가 문제가 없다니요 대법관들에게 주는 봉급은 위조지표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포레버님입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가 있어도 그것은 무슨 무슨 선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맹백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낙선과 당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커다란 반역행위입니다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이번 선거 무효소송은 정인영 후보가 당선되고 민경 후보가 낙선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선거의 무결성이 없으면 선거 무효소송이 각하가 되는 것이고 선거의 무결성에 문제가 있으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선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대법원 보고 하라는 것은 대법원이 승자가 누구인지 패자가 누구인지를 대법관이 가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법관이 해야 될 것은 선거 절차가 공정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공정했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이 뭐냐 이야기죠 선거가 무결했으면 선거가 유효한 거고 선거가 무결성이 깨졌으면 뭡니까 선거가 무효인 겁니다 그거를 판별해 달라는 겁니다 이기S님입니다 대법관들은 맹인입니까 정의감이 있어야 민주시민 자격이 있습니다 위조투표지를 위조라고 볼 수 있어야 자유시민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즉 인쇄소에서 인쇄한 사전투표지가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런데 대법관들은 못 보았다는 것입니까 구라의 신나님은 앞으로 투표를 하나만 하겠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표를 이제 투표 국민의 투표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김영케님입니다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은 내일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이상 Y님은 인쇄된 투표지 즉 위조된 날 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이 무선무선 선거를 증명하는 경청 동지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최소한의 원인 규명조차도 하지 않는 권력의 하수인들 무선무선 선거 없다는 언론들 침묵하는 정치인들 그들은 조력자와 방조부입니다 썩은 정치와 검은 고리의 정치 민주주의를 외치며 한거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님입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심판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무선무선 선거를 했는 거냐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무선무선 선거를 실판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RP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권교체도 불가능해지겠습니다 Justice님입니다 무선무선 선거 의심이 아니라 학정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악취 나는 시궁장으로 바뀌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썩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투개표 조작으로 표를 갈아치게 하였고 그 이미지를 사본으로 위주하여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BL님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정치가들과 언론인과 국민의 양심이 썩은 나라는 망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이 옳은 것과 틀린 것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거짓과 중상모략과 위정과 조작이 만련되고 의인과 애국자가 피팍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악인과 매국노들과 부한회동하는 자들이 영예를 누리는 미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 무효소송은 당선인들 개개인의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철도천명의 대법관들은 선거의 무결성 선거 과정에 불법이 있었느냐 아니냐 문제로 판멸함이 됩니다 불행하기도 이번 사태가 재검표 결과 드러난 것은 사전투표함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됐다는 그런 증거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 전문가들 총동원에서 재질검사를 통해서 과연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쇄된 사전투표지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직한 투표에 해당하는 앱선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사전투표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될 것입니다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앱선프린트로 출력된 것이면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인쇄된 것이면 단 한 장이라도 인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불법선거에 해당합니다 이 본질을 대법관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